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광복 79주년 및 홍범도 장군 기환 3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기념식에는 박홍근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광복회 대전지부 회원 등이 참석해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참배하고 장군의 업적을 기를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임명철에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